자, 오늘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 배울 거예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까먹으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교육.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이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뤄야 돼요? 좋아, 정답. 오, 정답. 좋아, 정답. 119에 전화해야지. 119에? 경찰. 경찰 불러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안 돼요. 네? 다른 사람한테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러면 나쁜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눈빨갖고 귀신. 눈빨갖고 귀신. 또 아는 사람. 채윤이. 채윤이. 태아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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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노사우루스. 티아노사우루스. 공룡처럼 공룡처럼. 맞아요. 나쁜 사람은 머리에 뿔이 있지도 않고요. 눈이 빨갛지도 않고요. 막 공룡 티라노사우르 같지도 않아요. 나쁜 사람은 얼굴에 나쁜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여기 요한 사부니처럼 생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요한 사부니처럼 생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한 사부니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미화방지 교육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린이집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지문 등록? 경찰서 이거 미화방지. 그거 다 했대요. 유치원이나 원에 좀 많이 미화방지 교육은 의지를 하게 되지. 거기서는 특별교육 비슷하게 한 번씩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건드는 게 아닌데? 다른 거. 건드리면 안 되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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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거 나. 오케이. 이거는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 위인 같은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기는 할게요. 혹시 이분 아세요? 누구예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그렇죠.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아닙니까? 좋은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고예요. 근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땀나요? 지금 나 땀나요? 나 땀나요? 아, 유재 선생님 혹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나이마대. 나이마대. 무조건 따라가야지. 무조건 따라가야지. 무조건 따라가야지. 자, 로마르. 엄마다. 엄마야? 자, 로마르. 엄마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래요? 닮았네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아, 효자구나. 효자야. 엄청 효자네. 너무 야마 같아. 너무 야마 같아요? 우리 야마는 원래 다시 알겠어. 자, 일단 너무. 엄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모를 사람. 맞아요. 우와. 이야. 이야. 너무 잘생겼죠. 지혜야 잘생겼어요? 솔직히 아빠가 잘생겼어요? 여기 사진을 있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여기 사진 있는 사람 잘생겼어요. 솔직히 아빠가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죠 근데 같이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사람 사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낯선 사람이 와도 안 따라갈 자신 있어요?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네 네 네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